3가지 뿜에 1. 2. 2. 2. 2. 2. 3. 2. 2. 2. 3. 1. 3. 4. 2. 뭐야? 아니 타워 왜 맞아? 뭐야 생겨가지고.. 신기한데? 열마! 어? 열만 박힌 일본드 ㅋㅋ 아니 이게 안 돼? 모르겠다. 하자. 그거지. 이게 술랭이지. 어? 반대? 난 누구도 쳐버리지 않아 방패를 뺐어 죽어야겠지 그치 뭐.. 대세 다가올게 아굴이 다녔습니다 어? 어, 장면 너무 좀 잡아왔네. 에잇 갈려 ㄷㄷ 구멍에서 3주일로 저게 첫 질승 흡수지 자, 되었어 법이 도전 도전 배우 2라운드 화이트 받았다 ㄷㄷ 저거 한 번 해보고 소련 친 거 같아. 흐흐흐흐흐흐 너뿐인데 우어어어어어어어 사랑해 널 잊을 수 없을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